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지난해 처음 개최했던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연중 행사로 정례화하고 참가 분야와 대상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화엄사는 2022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를 오는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진 콘테스트를 연중 행사로 정례화하고 휴대폰 사진 외에 전문 사진작가 콘테스트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사진작가들의 경우 DSLR, DSLT 사진을 화엄사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하면 되고 휴대폰 카메라 사진은 화엄사 홈페이지 사진 접수창을 통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전문 프로사진작가 당선자들까지 상을 확대해 프로전문사진 부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교육원장상과 교구장 스님상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 템플스테이 이용권이 주어집니다.